카이 파트롤 카이 파트롤 칼로, 일어나요 배달을 해야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네요 어? 피자가 다 어디로 간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칼 파트롤을 불러보죠 아하 칼 파트롤 잘 들어요 칼로의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 와줘요 서둘러요 칼로가 피자 배달을 가야 하거든요 칼로ists 칼로 lasting 카카오톡 매트가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맞아요 매트 이 감시 카메라가 도둑을 보여줄 거예요 저기 있네요 그리고 피자를 다 가져가네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알 것 같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매트를 따라가도록 해요 아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젤리? 하지만 왜 칼로의 피자를 모두 가져간 거죠? 지금은 정말 배불러 보이네요. 젤리일 거라고 어떻게 알았나요, 맷? 아, 젤리의 스포일러를 알아봤군요. 정말 똑똑해요, 맷. 컬파트롤, 없어진 피자를 만들기 위해 칼로를 도와주는 게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젤리까지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오늘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컬파트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마을 순찰차 저기 매트와 프렉크야. 그리고 애들이 뭔가를 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작은 분홍차 수지가 있어. 이 소리는 뭐지? 어, 개리. 가서 수지 도와줄 수 있겠어? 고마워, 개리. 수지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자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구나. 이상하네. 오늘 아침에 다른 체대도 뒤집힌 걸 발견했다고 했지. 걱정마, 수지. 매트와 프랭크가 야간 순찰을 돌 거야. 그럼 애들이 누가 그러고 있는지 찾아낼 거야. 여기 어둠 속에 숨어있는 밤의 탐정들이 있네. 여기 수지도 있어. 금방 잠들었네. 아직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 저건 개리야. 누리가 안 들리나 봐. 개리, 개리야. 개리가 자고 있어. 개리야, 일어나. 가는 속도 있고 있어. 개리야, 일어나. 가는 속도 있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게리. 넌 자면서 가고 있었어. 수지, 넌 안전해. 게리가 정말 미안한가 봐, 수지야. 아마 자물쇠 달아야 할 것 같아, 게리야. 그래야 다시 밤에 다니지 않지. 좋은 생각이야. 지금 가서 자물쇠 다는 거야.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이제 수지도 자러 갈 시간이야. 잘자, 수지. 많은 일이 있던 밤이었네. 너희들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잘자, 매트. 잘자, 프랭크. 잘자, 게리. 이제 더 이상 졸음운전하지 말고. 마을 순찰차 이봐, 수지. 일어나. 중요한 날이 시작되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줬을까? 저런, 수지. 이 선물이 사라졌어. 마을 순찰차례 불러보자. 걔들이 널 도와줄 거야. 얘들아. 얘들아. 수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졌어. 도와주지 않을래? 왜 누군가가 수지의 선물을 훔쳤을까, 매트? 여기 포장지가 찢어져 있어. 잘 발견했어. 도둑이 수지의 나머지 선물을 다 열기 전에 얼른 도둑을 잡아내자. 도둑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 같은데? 흔적이 사라진 것 같아. 헤터, 도둑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 하하하! 아직도 도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잠깐만.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뭐? 저건 수지의 선물들이야. 저건 바로 못된 타일러야. 타일러가 도망치고 있어. 매트와 프랭크에게 타일러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겠어. 매트, 프랭크, 헤터가 도둑을 발견했어. 뭐? 이리와, 얼른 따라가자. 흠 근데 왜 멈추는 거야? 왜? 음? 음? 잘했어 프랭크 타일러에게 아무 선물이 없어서 수지의 선물을 훔쳤대 매트 말이 맞아 타일러 착한 자동차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쁜 자동차 말고 여기 수지가 왔어 이제 선물을 돌려줄 차례야 타일러 타일러는 자기 선물을 못 받아서 화가 났나 봐 수지가 착한 자동차라서 운이 좋은 줄 알아 타일러 모두들 내일 만나 자동차 패트롤 안녕하세요 핵털 어디로 가요? 유원지로 가는 길이라고요? 재밌겠네요 그럼 거기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앰벌 아기 케이리 아기 로터코스터를 탈 준비 됐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출발 재미있죠 아기들 다음 것도 준비해요 오우 어떡해요? 롤러코스터가 멈췄어요 휴 헥터가 왔네요 헥터 롤러코스터가 멈췄어요 자동차 패트롤을 불러서 우리 아기들을 구해줄까요? 여러분 헥터가 도움이 필요해요 롤러코스터가 부러져 멈춰서 아기들이 저 위에 갇혀있어요 헥터와 함께 아기들을 구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 데리고 왔어요 헥터 걱정 말아요 아기들 자동차 패트롤이 구해줄 거예요 오우 안 돼요 롤러코스터가 넘어질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야 하겠어요 먼저 어떻게 하죠? 롤러코스터를 먼저 똑바로 세워놓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조심해요 프랭크 너무 세게 밀지 마요 잘했어요 다음은 뭐죠? 위로 날라가서 아기들을 데려온다고요? 그래요 헥터 잘해봐요 조심해요 헥터 정말 무거워 보여요 수고했어요 차에서 나와요 아기들 잘했어요 헥터 아주 용감한 구출 작전이었어요 더 할 것이 있나요?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고치자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뭐를 찾았어요 맥? 나사 하나가 없어졌다고요 좋아요 맥 그럼 찾아보죠 보여요? 보여요? 더 찾아보죠 그럼 아 그래요 헥터 둘이 같이 찾아보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었네요 잘했어요 자동차 패트롤 오늘도 많이 수고했어요 네 엠브라기 롤러코스터를 또 타고 싶다고요? 그래요 타봐요 정말 고마워요 자동차 패트롤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사려서 도적하시오 이제 어그로 여기 집사 거 bajo 음 어휴 ls şimdi 이데 zna 연예 어둠 스무